한자리에 온 분들이 모두 청년분들일세 그리고 너무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다 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강당에 앉아 계셔도 모두가 한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청년분들이니까 더더욱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깊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렵지 않게 살면서도 한번 두집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가지고 두집는다고 그러느냐 하면 항상 얘기하죠 이건 잘못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건 잘 될 거다 하고 두집는 거 말이야 그걸 뻔연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될 거다 하고 두집는 거 무조건 이건 스님네들도 공부하는 스님네들도 그렇거니와 사회적으로 지금 사는 분들도 그래요 필요해요 아주 자기는 과거 정신계하고 자기 현실 물질계하고 포함이 돼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포함이 된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를 쓰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을 어떻게 갈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짓고 일을 해요 내일 일을 모르고 모레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란 그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결정적으로 일을 하고 결정적으로 결정을 짓고 모든 것을 화해서 바꿔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자기 뿌리, 나무의 뿌리와 같이 자기가 있다고 꼭 생각하세요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고 말을 하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지금 살아나가는 것은 살아나가는 거로돼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된 거다 이렇게 똑똑하게 따지는 것을 사회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똑똑하게 못 보고 그런다면 참 사회인이 똑똑하게 못 살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사회인도 이렇게 똑똑히 보되 저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아주 위기에 걸려 있다 저건 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거 저 회사 또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망공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그건 왜냐하면 피바다를 일으키고 싸우는 싸움터에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냐하면 회사 하나에 사람 살아나가는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허다못해 애들까지도 그냥 살 수가 없이 가정에서 울고 기가 막히게 가슴에 멍이 들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 허다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받을 돈도 많지만은 그게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받을 돈도 아주 영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거는 무슨 이게 옳고 그게 옳고 이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생각이 어떠세요 따서도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성불이 풍신을 해서 모두 아래의 즉 말하자면 하늘과 땅 모두 풍신 바람신 물증만 하자면 용신 그런 분들이 한 대 합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뭐가 좀 살게끔 돈 못 받던 사람도 받게끔 일이 퍼지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해야 회사뿐이 아니라 사회뿐이 아니라 가정도 모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자리를 잡아야 저 불국사의 다보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내면의 바보탑이 돼 있다 아주 맷방석처럼 튼튼하게 돼 있다 그걸 가지고 주장자라고도 하고 그걸 한 자리라고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결정을 제해야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한두 백이 아니라 가정도 한두 백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결정을 제해야죠 군소리도 필요 없죠 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생각이 천지를 진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이 그냥 부실하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바람을 통하고 즉 말하자면 용신을 통하고 전부 통해서 이게 통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순간이죠 한 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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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네들이 그러면 너는 이 사회에서 옳고 글코를 다 놔버린다면 뭘로 사느냐 이러겠죠 뭘 가지고 사느냐 놔버리는 것은 놔버리는 게 아니라 믿어서 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가정에서도 뭐가 이게 돈을 받지 못했다든가 밥을 굶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건 굶지 않고 꼭 먹어야 돼 먹게끔 아예 결정을 지어버린다면 꼭 먹게 되죠 그런데 못 먹게 결정을 지어버린다면 못 먹게 돼요 이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자유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못해서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피곤하게 산다면 그건 마음 공부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길을 살려서 길을 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길을 살려서 공룡으로 다 씀씀이를 쓰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은 무조건 어떤 악한 일이 상대방에 있 되거나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 텐데 한다면 이건 해결을 선하게 그냥 주인공에다 그냥 해서 해결을 하시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고 여기다 항상 놓고 뭐든지 놓고 믿고 믿어야 되겠죠 이 소리가 우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새새생생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식구들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지내가다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건지는데도 그 능력이 주어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생각하세요 차근차근히 하나서부터 그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사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그냥 맺게 놓되 그냥 결정지어서 잘 되게끔 결정을 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내는 예전부터는 살아온 그 습이 있어서 화를 내기 좋아하는데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화내는 자리가 잡혀 있어서 아무리 화내지 않을 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그 자리를 그냥 왕창 무조건 끊어요 그냥 끊어버려요 화내게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넣어야 하고서 그냥 끊어버려요 잘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양면이 다 잘되게 하는 거니까 그냥 결정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결정을 짓고 아예 그냥 그냥 끊어서 결정을 해요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님네들은 더더욱 더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가 완전히 제 배야 이거 그냥 무심구 공부가 다 되면 그냥 누구한테 나 거지한테 나 누구한테 나 하여튼 길가리에 가다가도 그렇고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쪽 생각도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지어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쪽의 원소는 다 알고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 중요한 게 시 정신계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옳고 이게 글고 이거 따지려면요 공부 못해요 진짜 중은 못 돼요 또 진짜 사람도 못 되고요 여러분 집안에 한 식구가 나가서 그게 잘못되면 거지가 될 판인데 식구가 거지가 될 판인데 어떻겠어요 마음이 발발발발발랄 떨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동생이 우리 형이 그렇게 안 되면 누가 돼 식구를 다 죽일 거야 그냥 돼 하고 결정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아주 그냥 웃음이 만반해 해가지고 집이 들어오는데 형 됐지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벌써 알고요 믿으니까 알고 형 잘 된 게 왔어 하니까 잘 된 게 오고 말고 무슨 덕인지는 몰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됐는지 몰라 그 결정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건데 결정이 그냥 저쪽에서 보통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니까 무슨 백을 가졌길래 그러냐고 그러고 우리 무슨 백을 가졌길래 그러냐고 대통령 백을 가졌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억지로 그거 못해 상대방의 마음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루종차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도 그건 모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소상들이 잘못해서 유전이 된 문제든가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말도 못한다고요 그거 말을 하면 묵구리쟁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남이 해줄 때 바라는 건 안 되죠 누구든지 대신 못 살아준다는 건 아시죠 이 결정적인 문제를 단호히 두집을 줄 알고 두집을 줄 알면 두집으면 안 될 거를 두집는다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돼요 왜냐 상대방도 달라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 묘하다는 묘법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믿고 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말로는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귀해요 감정적인 문제를